오에스 이엔 김은혜 기자 2017 메일럿 뮤직 어워드가 팬과 아티스트를 연결하는 2차 시상자 메신저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는 송승헌, 한은정, 배정남, 홍종현, 강승현, 송재림, 카이, 안수석, 심소영, 한현민 등 영화, 뮤지컬, 런웨이 등 대륙과 장르를 넘나들며 사랑받고 있는 대세스타들이 대거 출연을 확정해 눈길을 끈다.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스타는 드라마 블랙으로 쉴 틈 없는 일정을 소화 중인 송승헌이다. 송승헌은 K컬처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메일럿 뮤직 어워드를 위해 참석을 확정하며 스타들의 밤에 활용점정을 찍을 예정이다. 더블어 런웨이를 뛰어넘어 연기, 예능, MC 등 여러 방면에서 맹화력 중인 만능 엔터테이너 배정남, 홍종현, 강승현, 송재림도 특유의 포스 넘치는 모습으로 팬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뮤지컬 배우이자 팝페라가스로 인기몰이 중인 카이와 한은정 역시 국내 대표 K-POP 축제에서 색다른 매력을 발산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또한 떠오르는 신예 안섭과 심소영,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지가 선정한 2017,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한현민의 신선한 매력까지 더해져 여느 때보다 뜨거운 라인업이 완성됐다. 12월 2일 서울 구로구에 위 서비스